자네는 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, 혈육으로서 결코 얽힐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내 진심이라 진정에 전달이 안 돼요? 찬난 사람이에요, 백성이지. 아버지, 그건 사기란 말입니다. 범죄라고요! 내가 언제부터 노동자 편이 됐어? 잉크를 말리고 손에 때를 묻혀. 재농자식인 줄 모르고 죽을 자리로 모은다. 그건가? 겸손하게 무릎을 꺾고 이 세상에 없는 듯 살아봐. 내 손에 심판받는 그날까지 생명을 부재하고 기다려라, 신대만. 수병이라도 다 내버리고 나하고 세상 끝까지 달아나자. 개참아 같은 내 인생 끼어들지 말고 네 갈 길 가라고!